잠깐만 타냐 야씨 참 타러 가야되네 예 알아요 지금 그냥 일부러 안하는거지 아 좀 그런 병신같은 발상을 해보자 아 이거 이거 진짜 애만나 진짜 개방가 이거 아 근데 이걸 할거면 지렁이 뜻은 있어야되고 강철넝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빛회복으로 꽉꽉 채워야될거 같은데 진군 하고 빛회복 빛회복 음 다중배기를 안넣었구나 내가 일단 한번 해봅시다 얘네들은 진짜 야 미쳤다 야 끝났다 덱 짜는거 그리고 최대한 살아나만 보라는 의미에서 버벅히기 해도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잠깐 빛회복 아 근데 빛을 회복할 필요가 없잖아 한장밖에 안쓰는데 생각해보니까 한턴에 한장씩 밖에 못쓰는데 굳이 빛회복 카드를 쓰다가 빛이 부족하면 뒤지면 되지 뭐 빛이 부족하면 뒤지면 되구요 음 음 보자 일단 여기는 아마 내가 봤을때는 추모 를 넣야돼 이 개불 안쓰고 할거면은 고독한 해결사도 넣어줘야되나 진짜 지랄난거 다 넣어봐 어 시체산 키즈나 좋아 하하하하 청소부 체력수거 아 정신수거 정신수거 하나 좋았어 미친 그냥 어 좋아 한번 해봅시다 아니요 귀속 지금 저거 됐어요 귀속 없어요 그냥 자체하다 하고 있는거에요 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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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중배기 기기기 반격 있잖아 반격으로 감정 채우고요 얘도 결두 결두 로 지금 반격 두개 있으니까 오케이 어억 잘가 안죽어네 개꿀인데 아씨 감정 못올 잠시만 이러면 둘다 죽어버리는데 음 그러면은 어그로 못 끌어오자 어차피 이 짓듯이 다 쓰고요 응 안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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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막김 얼마가 막지도 못할건지 으음 흉발 흉발 복수 일단은 복수 어차피 아마 흉발도 뽑아야될거에요 응 물리네 가고 기기기 가고 음 뱀장 가고요 여기도 뱀장 가고요 얘는 죽을거 같애 얘는 죽었어 응 즉시 몸통 솔직히 지금 아끼 필요 없고 카드는 모르겠어요 으음 늑대역할 흉발 흉발 근데 흉발 필요없지 않나 잠깐만 얘 특성이 흉발 있으면은 어 보호 2 흐트러진 보호 2 흉발이 쓸만하나 야 야 노토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늑대역할이 났겠지 아무리 봐도 야 9타에서 끝났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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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타전에 감정 5를 올릴 순 없잖아 흉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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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흉 흰 흉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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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와서 이제와서 시체산 에바고 그나마 웃음소리 하고 미미끄리 하고 붉은융터 그리고 갈증 많이도 쓴다 심심삼 잠시만 음 그러면은 일단 이거 물리네 하고 강철러크 음 에보스의 각이 안나와요 아이고 이거 쓰지 말걸 이거 잠깐만 타격 견딤에다가 어떻게 운 좋게 비비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시사는 버리고 흡혈은 안나온다고 봐야겠지 껍데기까지 가면은 이론상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음 발레리 말고 체력을 체력급수 잠깐만 긍정 흡혈을 뽑을 수 있으면은 긍정 저거 정신수고로 괜찮은데 음 아무리 봐도 흡혈이 안뽑힐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어패 빼고 두개 갈까 그냥 체력수고 두개로 가자 뭐 아 널 데가 없구나 이거 적당히 버티는거 가자고 하긴 인형기 같은거는 안쓸거냐 기체탄을 쓸거면 얘네들이 안죽으면 감정이 늦게 오를텐데 일단 이걸로 한번 써보고 잠깐만 대기 대기 사실 개브라츠는 그냥 다 벗으면 개브라를 쓰면 돼 어 그럼 끝이긴 해 사실상 진짜 왜 형 진짜 병신같다 진짜 아 돌겠네 진짜 이게 이게 뭐야 진짜 자 어 저게 저 속도 그 위력 플러스 6자리가 개브라한테 지키면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것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야 너 따른데로 따른데로 가라 진짜 응 이거 아니다 오케이 음 야씨 감정이 안올라 이러니까 애들이 안죽어서 뱀장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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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기 짓듯 하고 반격 두개를 결투 눈과 아 캡 오 이거 그댑 그댑 개브라 왜 이렇게 이상하지 저거 웃화 으하 하하 흐하 하하 으음 아 아이씨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애매한데 본능 으로 체력 회복하는 쪽으로 가고 얘 뭐 나온 것도 없잖아 진균하고 여기는 뱀장벽 뱀장벽 얘는 가만히 기다리고 반격다이스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야 얘 죽겠다 구타 각인데 이제? 그니까 그니까 다운 역시 해주고 태안 태안 나머지 싹 다 죽겠죠 개불안은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한 놈은 죽었고 개불안은 안 흐트러지길 바라면서 야 안 들어줬어 음 야 이러면은 야 이거는 못 피할 것 같은데 야 안 됐다 이거 야 안 됐다 이거 애들이 빨리 뒤지든가 그냥 감정을 빨리 올리는가 해야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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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위력 안 주고받는다 뱀장 킹동이동 기기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뱀장벽 어 별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중백이 뱀장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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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흐트만 걸리지 말아주세요 다행이다 좋아 그러면은 아 아 아 아니 여기서 다 죽겠는데 아 이런 우시산이 의미가 없잖아 아 얘까지 죽으면 의미가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이씨 다른거보단 낫긴 해 다른거보단 낫긴 한데 아 아 아 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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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을 바꾸자 내가 봤을 때 지금 반격기가 부족해 자동 이동 말고 공격 반격 다이스가 많은 카드 타감은 너무 비싼데 자재껌 과충전해보고 예리한 손톱 반격 다이스가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질풍강 2코스트 적중시 책장 한잔 뽑음 음 그러면은 잠시만 지 뜻을 빼야되나? 지 뜻 빠져도 드로우가 될라나 모르겠네 샤워 2코가 뭐지? 아 활용참 활용참 쪽이 낫겠고 지령은 가져와야겠어 이거 드로우가 안될거같아 시산에 힘 붙을거에요 얘네들은 이쪽이 낫겠다 있긴 해야될거같아 감정 저거 얻으려면은 좀 빠르게 얻으려면은 저게 필요하긴 해 자재껌 이신 아 오 흐흐흐흐흐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하 의 정 철 철 철 철 철 철 철 철 에 엑 으 뱀장 오케이 뱀장 뱀장 결투 반격다이스 두개 얘는 귀에포착 날려주고 무갑다운 육체랑 짐군 얜 또 감정도 못올렸어 지금 히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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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어우어우어 진짜 이씨 야.. 그게 또 합의 일로 가네 으으으으으.. 결투 뱀장 귀에포착 으으으으으으음 ㅎㅎㅎ 하하하하하하하하 드로우 인형방패 야아! 크! 감정 개잘 쌓는다 이거 좋아 음..일단 복수가 좋고 그렇지 다음 턴이지 아이씨 이거 이씨 얘 죽겠다 이번 턴에 뱀장 뱀장 육십 육십 으음... 5837 안될것 같으니까 이 최대한 얕게 맞고 자중매기하고 어.. 기에포착으로 감정 긁어요 어헝 좋아 어헝 이게 진짜 그냥 흉발 가져가는게 나을거 같아요 내가 볼까 이번 턴에 9타 얘 손쓰고 기기기 카고 얘는 폐란 어차피 흐트러질거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야 오르트러짐이야 얘는 아니고 그치 아 다 죽잖아 이러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다 죽잖아 이거 아 이론상 뭐지 시체산 뽑아낼 수 있긴 했어 방금은 이론상 얘는 뱀장 야 긁어 감정 긁어 어 짓듯하고 근데 좀 별로 안좋았어 어 방금은 시체산 뽑으면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니고 시체산 뽑아야지 뭔가 되는데 이길거에요 아마 응 일단 시체산 뽑아야돼 야 야 감정 잘 긁는다 아주 좋아요 아니 개불안 니가 다 망쳤어 오케이 됐다 이건 좋아 응 복수 하고 승부자 결투 뱀장 뱀장 아아 기에 포착이 없다고 감정 노클 다중배기 하고 얘가 지금 흠 흠 흠 그냥 결투나 꼬라박자 그냥 결투나 꼬라박자 아아 애들 감정 묘하게 못 긁겄어 지금 아 이거 위험한데 이론 다운 턴이 구타잖아 다운 턴이 구타잖아 뭐지 이건? 으하하하하하하하 아이씨 야 이러면 9타 때 싹 다 죽이잖아 이거 일단 본능! 일단 체력 회복 수단 가져오고 응 9타 의갑단 육체 진균 요거는 폐안 폐안 두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둘은 죽고 지금 후트 안 당한 애들은 버틸 거에요 그치? 얘는 죽지 당연히 아니 개브라찌 개브라 몸통을 써야 되나 무조건 어 시산이 나왔거든? 이게 10개 뭔가 이거 그럼 뭐하냐 이번 턴만 버티면은 어떻게든 됐을텐데 야 이 끝났지 이거 뭔가 방법이 있을까 다이스 차이가 너무 심하긴 하다 이거 근데 불골 오스카나 아직 안썼지 잠깐만 호크마층이 진짜 호크마층이 십가성비였지 비나층도 엄청 안썼고 한 번만 더 해보고 다이스 차이가 너무 부족하긴 해 이거 개브라 상정하고 만들어진 거 확실하긴 해 뱀장 귀에 부착 귀에 부착 이걸 이긴다 야 쩌는데 좋았어 부정감정 미친미친미친라는구만 개브라가 이걸 다 막 감정 올랐다 다행이다 좋아 그러면은 일단 흉발이 집어야되나 일단 복수는 집어야돼 흉발은 모르겠고 복수는 일단 집어야되고요 음 보자 화룡참 진군 얘가 귀에 부착이 없잖아 나머지 귀에 부착으로 또 감정 갉아 어 아아악 아아악 그트러졌어 야 이 미친놈인가 이거 꼭 꼭 이랬어야 되냐 어? 이러면 죽진 않지 어갓딱한 육치는 냅둬야 될거고 얘 손 기기기 얘도 어쩔수 없잖아 죽진 않을거에요 흉말 집어야겠는데 이번에 구타 압도적 구타 얘가 죽어야 되는데 얘 죽어야 되고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죽어주시구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살아봐 을갑당한 육체 그리고 다중매기 다중매기 죽겠다 얘 다행이로 으아아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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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으아아아아악 크 이게 왜 반격 쪽에 들어가 야 으아아아아악 합을 잘 못쫄다가 오 다행이다 오 어 오케이 신체단 이거 밋밋크링 오 오 얘는 무조건 합을 해줘야되잖아 그치 합을 무조건 해주구요 활용참 아 미친 저거 저게 합이 저렇게 안되는구나 얘 손 야아 씨 활용참 아 하필 6이어서 좀 애매하네 얘는 왜 그 뭐야 그 합을 못받고 좀 끼껍매 오케이 아 흉말 강제로 풀어서 그러느라고 오케이 회복 많이 했어 회복 많이 했어 어 어어 불구정서 하고 음 무슨 하시고 바느트 형 어 좋아 씨 힘 9 그래도 으으음 예손 짖듯 강정노클 체력 0 안되면 그냥 에고 쓰면 돼요 좋아 어 다중배기 기기기 진군 진군 야씨 뭐야 다음턴 가겠네 이거 부타 어 저건 그냥 맞구요 어 저건 그냥 맞구요 어 탭 여기서 체력 올릴 수 있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좋아 과속은 개뿌리 괜찮아 좀 맞아도 돼 야 다이스 주나 많네 진짜 아이씨 오케이 화룡참하고 예리한 손톱 다중백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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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으으으으. 이게 되네! 어?! 이게 되네! 이 멍청한 녀석! 인형한테 털리는 주제에! 뭘 그렇게 말이 많아!! 호오오오오 fiz- G. 미션 성공 아이고, 홀티르스님 미션 감사합니다. 야아 주짐 essentially G. 아니 야 이 찔밥들 데리고 이 찔밥들 데리고 탄약 끌려가 되네